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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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중에 가신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의 특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며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밖의 가장 좋은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로운 찬양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시며 빈의 안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유회 및 해외 성도 역시 본당 헌당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서 지난 2월 28일까지 집계된 헌금은 6,542구자로 지난주 대비 608구자가 증가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1인을 구자 미리 드리기에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노리고 2,3,7 보금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의 모든 현장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정규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예배 시에는 커버넌트홀, 원리스홀, 비전홀을 순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성토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원 랩런트 인턴십 리더 세미나가 지난달 27일 원리스홀에서 열렸습니다. 랩런트 부서 담당 교역자와 사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형길 목사가 바울의 마음과 열정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한 가운데 인턴십 과정에 대한 소개 및 설명 등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유아국 유치국 연합 제2차 새가족 초청 잔치가 지난달 27일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난 1차 잔치에 초청된 랩런트를 비롯해 새가족과 태신자 등이 참여해 구원의 길 스티커북 놀이, 과학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금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아국과 유치국은 행사에 초청된 랩런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보금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인 글로벌 리더학교 개교식이 오는 12일 오후 3시 원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다문화 가정 및 북한 이탈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리더학교가 237나라 보금화의 요람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니월드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원 예술인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영상, 무용, 미술, 음악 등 예술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예술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출석 교인,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14세 이상의 등록 교인이 대상입니다. 세례 입교식은 오는 3월 26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역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술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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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나의 배해 나의 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해 나의 배해 모든 밤 위로하시네 나의 배해 나의 배해 사랑자 지우하시네 나의 배해 나의 배해 나의 배해 그들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모든 밤 위로하시네 나의 배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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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의 배해 나의 배해 세일을 하신래 이는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버튀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일을 하신래 We break up the dark, promise me, the light is in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e break up the dark, promise me, the light is in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2부 때도 듣고 또 3부 때도 듣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느끼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다 예비하시는 웨이 메이커가 되시고 미라클 워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어둠을 빛으로 밝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정미금 아까 이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노이섭 장노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은 다른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형제는 매주 나와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20년간 한국에 살고 있다 그래요. 한국말도 잘한다 그래요. 앞으로 러시아 분들 다 러시아 대답을 좀 해서 박수로 우리 공연하신 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언계 나무 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베타 목사가 러시아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러시아에 모스코바도 수십 번 갔고 베체르 브루에도 지금 성교사를 파손해놓고 수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참 복원 받기 힘들어요.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최신을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종교생활 기독교는 증거된 지 천 년이 넘어요. 전부 우상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래서 전부 우상으로 다 뒤집혀져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지 우상성기지 그러니까 영정상태는 완전히 그냥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그냥 계란치기 하듯이 지금까지도 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교사를 파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뼈째를 부르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성교사를 파손해놓고 지금도 드네플 거기에서 지금 성교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는 전세계 살려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밴드들 너무 잘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생으로 자녀하니까 더 좋지요. 하나님께 모든 광도를 입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에 예배되는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을 엽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명인 여령 박사 여령 박사가 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3358개의 섬은 있지만 그래도라는 섬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살기 힘들 때에, 절망할 때에,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덕택에 시련을 겪고 온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거센 풍파가 폭풍이 불어와도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이 말도 참 인류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절망을 넘어서 참된 소망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적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헤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방황합니다. 엄덩이 집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함부로는 바르센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함부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안타깝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탄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현장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옵사사. 뭘 볼 때 판단할 때 시각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치식적으로만 경험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 가야 주옵사사. 말씀이 선포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줘야 행동이 나오죠. 깨달아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런 단계가 반복이 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험에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행평과 환경 속에서도 2021년 연 모든 가족들은 깨닫는 은혜가 이만의 시간되길 바랍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 깨닫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약적 소통입니다. 1절 5입니다. 바르션인과 사두견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르션인과 사두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르션인과 사두견들이 이렇게 사실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상방된 교류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적대적 관계였어요. 평소 때는 늘 바르션인 사두견들이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논쟁을 했습니다. 늘 갈등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만큼은 완전히 원닛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연합해가지고 전략적 동반자로 형성해서 이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표적들 그것들을 부인합니다. 필요없어요. 그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르션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고 듣고도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이미 단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도교인이라는 이 단체는 천사의 존재 무슨 영적인 거 부활 기적 표적 전혀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될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신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은 성계 기적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장세기부터 모세호경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십자가 달고 다내요. 그러면서 신학자로 가면서 신학과도 있고 신학교 학과도 있어요. 전부 다 안 믿습니다. 전부 다 이 사도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 보라는 식의 공격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보여줍니까? 예수님 저들의 말을 듣고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야물로 아기에 꽉 차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눈이 밝아서 그렇게 판단을 잘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만 들어가면 그렇게 무지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메시야로 예언된 그분이 오시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행하시겠지만 이런 시대의 표적을 이들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메시야가 오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리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바둑을 치면 최악악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르션누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미 다 각인되어 있는 체질화 되어 있는 이 잘못된 이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들은 철저히 보고만이 뭐요? 인간 전통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율법적으로 각인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가 입히면 내가 언제 복음을 깨달았냐 식으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옛날 체질로, 불신자 체질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체질 변화 쉽지 않습니다. 체질 변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질들이 보태신앙이냐, 어렸을 때 중1학교때 다니었냐, 중학교 다니었냐, 고등학교 어른 됐습니다냐. 완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요? 결혼, 퇴하부가 있어요. 결혼, 퇴하부가 있어서 각 퇴하부부터 시작해서 각 기간 부수별로, 그 나이별로, 그 순간에 그 시기에 맞춰서 다 갖춰져 있어요. 이번 주가 결혼, 퇴하부 4주년입니다. 결혼, 퇴하부가 4주년이 됐는데 원래는 퇴행하부였어요. 퇴행하부였는데 퇴행하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취학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결혼, 퇴하부, 영하부, 유하부, 유치부. 이 네 기관이 학교 가기 전까지 기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식 받기 전에 영기인 걸로 완전히 무장시키자. 그래서 이 기관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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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서를 만들어서 연령별로 구체적인 은약 교육을 그렇게 세밀하게 영양을 입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배 속에서 퇴하를 갖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퇴합으로 가야 돼요. 결혼, 퇴합으로 가서 생기기 전부터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보검에 대한 충격이 컸고 감사가 컸지만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면 옛틀 그대로 또 나와요. 옛틀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꾸 옛것이 나와 후회하잖아요. 계속 회개하잖아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힘들게 살잖아요. 이게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하고 나온다니까요.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24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시공광을 초월한 이 성령의 권능을 매일매일 힘입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 당해버려요. 순간, 순간. 그 순간 당해버려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가 갱신할 부분이 생각나거든 따라서 하세요. 적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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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로 바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그 말 전부 다 사단 속임수예요. 속아요. 나중에 안 됩니다. 적시로, 적시로. 신앙생활 성공하려고 하면 뜸 들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왔다, 감동하면 그 자리에서 결단해봐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요?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이 하는 데 쓰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늘 뭐요? 응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쫙, 웨이메이카, 길을 쫙, 길을 열어주시네. 가는 길을 막 쫙. 얼마나 좋은. 형통케 하시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형통하게 됩니까? 보건만 해서 하나님과 딱 내 마음의 합판자라 딱 하나님과 통하게 되죠. 벌써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 중심 다 통하면 세상 겁날 게 없어요. 자, 사절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했던 바르셀드가 사두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뭡니까?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마태고문 12장 40자로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비를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땅에 삶을 동안 묻혀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기적. 다시 말해봅시다.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밖에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과 화해, 치유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의 십자가에 달리스므로 장기 3장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열도가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절대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영생의 증거로.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뻄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는 그 자체에도 영광이요. 영광이란 얼마나 기쁩입니까? 또 모든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죠. 평안. 참 평안.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요.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뭔 죄를 조금만 오면 거의 벌벌 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뭡니까? 전화해가지고 당내 검찰청인데 당장 막 이렇게 공갈치에 놀래가지고 돈 막 붙여주고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잡혀있어가지고 죄에 불안하니까 전화한 통화마다 불안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요. 죄에서 자유하면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요. 참 평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놔도 가질 수 없는 참 평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거 없으면 자유를 못해요. 자유를 잘 떠들어도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내 속에 너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걸 해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죄를 믿는 사람은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에서 얼굴이 말하자면 그냥 고생스럽게 얼굴 기미가 팍팍 끼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새까만히 타가지고 말이지. 늘 쩔쩔쩔쩔쩔. 내가 늘 갈등하고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신자고 볼 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고생 많네. 나처럼 그냥 살아라. 그냥 믿지 말고. 부신자고 조롱한다니까요. 너는 어째 그래 행복하냐. 그래 편안하냐. 네 행편을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냐. 참 희한하다. 그래 돼야지. 맞습니까? 부신자고 볼 때도 감동이 돼야지. 부신자고 볼 때 부러워해야지. 참 부럽다, 너. 나는 사실 너보다 훨씬 잘 사는데 너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차 가지고 다니는데 어째 너는 너를 볼 때 내가 늘 부러워. 이게 정상입니다. 부신자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부러워해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요. 여러 친척들이 여러분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 나도 저래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나와야 돼. 같은 친구인데 가장 가까이 있어도 부럽다. 심지어 같은 목사인데도 나 저 목사님처럼 되면 되겠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조금 안에 쓰던 모델도 모델.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청년 중에서도 나 저 청년 참 부러워. 나 참 시안해. 나 저 청년이 참 너무너무 부러워. 요래 돼야 돼야 돼. 롤 모델.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임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그런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거요. 그래야 영향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원이 마이크 아무나 못 잡게 해요. 마이크 잡는 사람이 영적 책임져야 돼. 아멘. 영향을 피하지 보금의 영향을.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이 영적 책부터 다 놓쳤어요.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요. 영적 헛발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영적으로 등심 같은 소리 많은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보면 말한다. 집단이나 좀 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 소통이 안 돼. 안 되는 줄도 몰라. 미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적인 말이라도 하니까 좀 알아들어요. 이 교단 문목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같은 목사끼리. 같은 동기인데 무슨 말을 못해 주기. 말이 안 돼. 어린이도 신앙생활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율법에 확 잡혀가지고 머리야 그래도 성경은 말하면 겸손이야. 아니라 이게 맞아 죽을 놈. 겸손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겸손이야. 검소한 거야. 완전히 불교하는 소리. 종교생활 그대로 수용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몇 십 년 만에 만나도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먹어줍니까. 친구인데 속을 아이고 고생 많고 고생 많구나. 등신병신딸도 쪼다야. 끝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헛발짐만 계속 하고 있네. 미국 뉴욕에 허드슨강이라고 큰 강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강에는 솔트라인이라고 라인이 있습니다. 솔트. 소금이잖아요. 그 라인이 있는데 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점 그게 솔트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있는데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뉴욕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아주 가뭄이 되면 이 솔트라인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이 적으니까 바닷물이 밀고 와요. 밀고 와서 막 허드슨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침투하게 되면 위에 있는 그 모든 강대 오염이 다 돼버려요. 고기들이 죽고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허드슨강에 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물이 많이 생기니까 민물이 힘이 있으니까 바다를 밀어. 밀고 쫙 밀고 나면 솔트라인이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솔트라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딱 공격하면 나는 오염되지요. 계속 공격이 올라오니까 막 밀려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기도받은 사람이 그렇게 청년에 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솔트라인이 넘어서버렸어요. 영적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막 세상 끝이 밀려와가지고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그래서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직접 현장 예배 드려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한 1년 넘도록 이 온라인 예배들이니까 온라인 예배들 얼마나 편해요. 세수할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바자마귀 입장하고 대파람이 틀고 앉아보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1년 지나니까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나오기가 싫어. 이런 사람하고 오늘 주일이구나 내일이 주일이다 그럼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일찍 자고 내 주일 날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이게 깨끗한 거룩한 마음으로 율법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를 해서 옥토밭이 탁 갈급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가방줄 쫙 놓고 줄을 서가지고 이따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슬사 폰당이 못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와서 저 언니 소리나 저 비주노래 이따 지라도 현장 예배에요. 거기 현장 예배에요. 아멘 그 현장 예배하고 집에 앉아가 1년 내내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 보셨는데 갇겠냐고요. 갇겠습니까? 한번 현장 예배 들여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릅니다. 다르 일단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의 마음만 가져도 가져도 영장 자체가 달라지요. 우리 영장 모든 신도들 평상 말씀의 자리를 삼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24 24 그야말로 언약적 흐름에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25 영혼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된다. 이 응답 밖을 제모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언약적 깊이입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지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삼가 바르셔인과 사두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안하여 또다 하거늘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의 바르셔인과 사두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르셔인과 사두교인들의 누룩 이 누룩은 이들의 모여 가르침과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을 조심해라 이들의 비성경적 가르침 이게 그야말로 점차 누룩의 영향으로 부풀어져가지고 백성 전체의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바르셔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뭐예요? 외식입니다. 외식 누가 보면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셔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보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 위선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반응 이거 관심밖에 없어요. 사두교인들의 누룩 사두교인들은 뭐예요? 또? 세속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사두교인들은 부활과 천사 영적인 거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와 협착해가지고 상당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상 이들의 사상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걸 차단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얻어가는 전혀 달리 전혀 엉뚱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고 아 떡을 안 가져왔다. 떡을 원래는 빵이잖아요. 우리는 식장을 떡이니까 떡으로 하는데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서로 논쟁을 했다. 서로 책임져 가는 거예요. 아이고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못했다. 서로 서로 그렇게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 당시 문화에서는요 서성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보다 더 우선입니다. 서성 공경은 부모보다 우선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을 딱 떠난다. 제자들 2, 3일분에 음식을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자들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하는데 제자들은 육신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답답한 거죠.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상경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에 떡의 관심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르셌인과 사두기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도 한참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영적 의미를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5병이요 알지 않냐 7병이요 알지 않냐 너 경험 처음 하지 않았느냐 기억 못하느냐 뭐 먹는 것 육신적인 것 이런데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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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뭐요? 깨달았다.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약적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복음 복음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뭐요? 천만의 말씀이죠. 복음 복음 하는데 실제로 복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바울도 그랬어요. 이 복음의 깊이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 그 넓이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때 얼마나 무궁무죄한지 모른다. 다 끝난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심오한 고백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그 깊이를 본인이 얼마나 체험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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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엄청난 이 깊이 이거를 체험 좀 해봐라. 예수님이라고 다 예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청년이 같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의 깊이 높이는 완전 다릅니다.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하겠어요. 그 바울이 이 정도 성경을 14권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가 뭘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침약 끝나면 침약이 끝나면 새벽에 또 광주로 가서 광주 이마을 가서 그것도 하고 참 훈련받고 전부 해야 하고 학습이론 중에요 누적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적원리 한 가지를 배운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가지 그 위에 쌓아놓는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에요.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후에 신앙생활 다 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예배 다 봤다. 나 예배 드렸는데 뭐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평소에 시간 나는 대로 얼마나 핸드폰 좋아요 듣다가 시간 바쁘면 또 꺼놨다가 또 그대로 이어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계속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정연대에 변화된 전도자가 된 그 과정의 터닝포인트가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 집중했어요. 가면서 오면서 시간만 나는 대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때는 한 50분 들으니까 찌찍찍찍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말씀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버렸다니까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계속 듣다 보면 다 외워버렸어요. 입에서 졸졸졸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내가 주중에 계속 사업하면서 계속 바쁘게 살면서도 계속 듣고요. 그것이 말씀 들어오니까 입이 열리더라고 입이 열려. 입이 열리니까 평신도 설교가 되더라니까 유치장에 가서 설교하는데 유치장에 뭐 그것들이 뭐 압니까 막 떠들어 대니까 알 게 뭐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오신들은 막 떠드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때로는요. 우리 은혜받은 친구들 앉아가 초저녁에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밤 새벽기도 종칠 때까지 포럼했어요. 있어야 말하지. 그러니까 한 분은 일주일 산에 가서 저 설악산 가서 호텔 비누고 하루에 두 끼 먹었어요. 계속 포럼했어요. 계속 포럼했어요. 그동안에 받은 은혜 서로 나눈다고 포럼하는데 그렇게 포럼하는데 계속 다섯 명이 했대요. 우리는 몰랐어요. 끝나고 알았는데 두 사람 입도 안 벌렸어요. 일주일 동안 입도 안 벌렸다니까 난 몰랐어요. 난 한 마리도 못했다. 왜 못합니까? 뭐 있어야지. 난 못해 신앙들인데. 뭐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주일 한 번 예배보고 끝났으니까 대세기고 대세기서 대세기는 누적된 말씀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듣기 알기는 대강 알겠는데 내 입으로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참석 영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이런 책망 들었지만 예수님 통해서 계속 책망만 들었지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현장에 나중에 사회계 플랫폼이 됐잖아요. 세계범에 플랫폼이 됐잖아요. 신학자들 따르면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해서 할애한 시간이 4분의 3이었다고 그랬어요. 4분의 3 지속적으로 훈련한 겁니다. 그것이 마가다라봉 오순주를 날 성령이 강렬하신 이후에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모든 메시지들이 육신적으로는 보살 것도 없고 매일 꾸중만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결국은 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도를 됐어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예원계 모든 신도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복음의 맛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은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포츠 목사님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꼴등품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꼴등품은 오래되고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꼴등품 수집가들은 어랗게 어랗게 비싼 돈 주고 구입해가지고 그 꼴등품을 다 가져다 전시해 놓고 뭐합니까? 바라보면서 만족합니다. 야, 내가 이 꼴등품 구입한다고 정말 고생했지. 야,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야, 너무 좋다.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양의 말씀을 마치 꼴등품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어요. 주포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적시로 삶 속에 적용해라는 얘기예요. 적용, 적용! 적용!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개인이 응답 못 받느냐?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말씀 다 듣고 바리시인처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플리케이션 비타민 A 적용을 안 해요. 삶 속에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어있어요. 또 다른 은혜 내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맛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면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무슨 샘프 간장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또 같이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래서요. 이 해외 성교사들 중에 그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미국에서도 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 준비가 완벽하게 딱 끝나고 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면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주일에 또 가야 되네. 내가 이렇게 이 직불 맡았으니 바쁘다. 내가 정신이 없었다. 그겁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런 사람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다시 팁니다. 아멘 불신자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예배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늘 주일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수인 목사가 청년에 설계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중요한 거요. 이 굳어진 반 이 문둥이들 감각이 없어. 문둥이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나병 환자들의 고민이 감각이 없는 게 미친다는 거요. 겨울에 얼마나 불을 떼야 될지 몰랐어. 떼다가 떼다가 감각이 없다고 하니까 이 너무떼가 타가지고 뭉그러지는데 뭉그러져서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요. 영적 문둥병자들 감각이 잔양을 불러도 저는요. 이분도 잔양 오늘 특송들이면서 울었어요. 잠든다고 혼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끈합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도 저 여자 저 남자 누구요? 저 남자 누구요? 저 누구요? 이따 소리나고 앉아가지고 전혀 잔양과 상관없는 영적 바리새인들 어떤 말씀도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이 없는 이런 영적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영적으로 쓸림이 있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오늘 나에게 주실까 기도 제목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2021년도 여기의 모든 성도를 강단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증거의 길을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깨닫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나려워 주 없어서 은약적 성취가 삶 속에 적용되어 지가야 주시고 은약 속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더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가야 주 없어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은 온라인과 본당 황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황금은 온라인과 황금은 온라인과 세상 최고로 다 버리고 세상 전환과 황금은 온라인과 예수의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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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있어 생각한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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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